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쪽에가 지금 파노라마 손끝이 보이는 광장이고 아까 이제 화해단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곳이 이제 대중로인데 지금 12번 코스 조각코스를 거쳐서 13번에 지금 천국의 계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계단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거이고 그 다음에 지금 12번 명상의 언덕은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제 공사 중이라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들이 지금 6번 코스부터 7번 코스를 거쳐서 중앙에 올라오고 있고 저는 조금 일행보다 빨리 와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되고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미우다 나마에끼안에서 개인 공원을 조성한 거를 보고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 소유지에서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코스를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내려가고 일행들하고 같이 오면 마지막으로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